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쵸비야 저기 밥그릇에 밥 많아 잘 먹으러 갑니다 음? ㅎㅎㅎㅎㅎㅎ 야옹이 쵸비야 치다 갖고 온 건데 꼬마꼬마 쳐다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다 먹어야 돼 쵸비야 쵸비 밥그릇에 밥 많은데 자꾸 와서 치다가 먹으려 그래 쵸비야 니가 이래서 요새 쌀 찌는구나 치다가 먹으려 그러면 니가 와서 뺏어 먹어서 쵸비가 더 먹고 있는 거야 요새? 쵸비야 저희 밥그릇에 밥 많잖아 호동들은 이제 두제의 발맣기 저의 꼬마꼬마 싱크 미니 꼬마꼬마 집사2장 남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